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울에 이른 아침부터 수레를 끈 마차가 도착하고 곶가마를 탄 한 모녀가 이사를 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부인은 우아했으며 그 뒤를 따르는 딸도 이제 나이 16살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그 미모가 어미를 닮아 출중하다. 모녀는 이미 지어놓은 열득한 기와집에 싣고 온 짐을 모두 풀었다. 고아하니 모든 가구가 나전칠기로 유명한 통용에서 만든 자개장이며 비단보려와 병풍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듣자하니 대감 남편은 세상을 하직하였고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의 혼사를 위해 대갓집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이곳 안동으로 왔다는 것이다. 동네 부녀자들은 혹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모두 그 집에 와서 이사를 도와준다. 어머 이게 뭐예요? 나 살아생전에 이런 좋은 그릇은 처음 보네요. 그러게 비싸 보이네. 이 집만 이미 돈이 많은 값제. 보셔! 저 자개장! 오메! 내 평생 저런 거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고마! 동네 부녀자들은 부롱 가득한 눈빛으로 그릇을 닦는다. 그 많은 짐을 모두 나르고 정리하니 저녁이 되었다. 안빵마님이 이를 도와준 동네 부녀자 모두를 부르더니 비단천대에서 열량식을 꺼내어 나눠준다. 그러자 모두 놀랬다. 몇 냥이나 줄까 하고 도와준 일인데 열량이나 주다니 모두 돈을 받으며 허리가 휘도록 절을 한다. 아이고매! 일이 많이 주시니 너무 송구하네예. 아닙니다. 이렇게 일부러 오셔서 도와주시니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깊은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니 더더욱 어쩔 줄을 몰라한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부녀자들은 새로 이사온 부인을 입을 모아 칭찬했다. 어느덧 이곳에 정착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 연하의 짝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곳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 고울 저 고울에서 온 매파들은 많은 신랑감을 추천했다. 만석권 김첨지 댁 아들. 가진 건 없지만 벼대 있는 가문의 오진사 댁 막내 아들. 돈 많은 거상 임생원의 장남 등등 내놓으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을 다 갖다 대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위감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 애만 태운다. 그러던 중 한 매파가 소개한 집안이 마음을 끌어당겼다. 이 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증조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셨고 그 뒤로도 정승판관이 수두룩하니 집안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요. 매파는 입에 침을 튀기며 권 대감댁 둘째 아들을 추천했다. 그만하면 나쁘지 않았다. 아니 넘칠 정도로 과했다. 그러시오. 그럼 안성댁이 다리를 잘 놔보구려. 알겠습니다요. 당장 가서 그 집 고모를 설득해 보겠습니다요. 워낙 그 집안도 깐깐해서 웬만한 집안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에 조금 걱정은 됐지만 탐나는 자리이니만큼 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매파와 함께 가마가 도착했다. 우선 상견례 전에 권대감의 누이가 찾아온 것이다. 무표정한 얼굴에 위험이 느껴진다. 마님, 이분은 권대감의 누이 되시는 분으로 부인과 일찍 사별하여 집안의 대소사는 여기 계신 고모가 모두 관장하신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오늘 상견례 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요. 아이고, 어려운 걸음 고생하셨습니다. 누추 하나마 어서 오르시지요. 매파와 두 부인은 안체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대감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셨는지요? 예, 승지로 계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느 승지로 봉직하셨는지요? 갑자기 말이 막혔다. 에, 도, 도승지로. 예, 도승지요? 아니구나 싶어 얼른 말을 돌린다. 아니요, 도승지가 아니고 좌승지였습니다. 좌승지. 아, 그러세요. 그럼 승지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김자영자 문자를 썼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김자성을 쓰신다면 파가 어떻게 되십니까? 등 뒤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충렬공파라며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붙였다. 그렇게 긴 시간에 신문 아닌 신문은 끝나고 고문은 뭔가 속연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결국 그 집에서는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파도 더 이상 그 집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4월 초파일, 부인이 다니는 만월사에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공양할 음식을 들고 찾아왔다. 부인도 이 절을 위해 많은 돈을 시주하여 새로 절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절의 중요 인사가 되었고, 주지스님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부인은 4월 초파일을 위해 비군이 스님들을 지휘하여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였다. 나무를 묻히고 밥을 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연등을 제작하는 일까지 부인의 손이 안 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 불자와 비군이 그리고 주지스님까지 부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본인도 당장 돈은 들고 몸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오늘도 변함없이 비군이들과 부옥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모하며 부르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뒤돌아보니 어디서 많이 안면이 있는 여인네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부인은 얼른 밖으로 나가 이모라고 부른 여자의 손을 잡아 끌어 일쯤은 뒤로 갔다. 아니, 내가 웬일이냐? 이모야말로 여긴 웬일이세요? 응, 나는... 그러며 주변을 살피는 부인. 이모를 여기서 보다니 참 세상이 좁긴 하네요. 매양아, 너는 그런데 여긴 웬일이니? 이모가 한몫 단단히 챙기고 명월관을 나갔을 때 저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요. 사실 두 사람은 명월관의 기생이었다. 부인은 기생의 우두머리인 행수 기생이었고 매양이는 그 아래였다. 부인은 명월관에서 일할 때 김승기를 만나 지금의 딸을 수퇴하고 큰 재산을 물려받아 명월관을 나와 한양에서 커다랗게 기생집을 차렸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큰 돈을 벌게 되었고 딸아이가 크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안동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이모는 어쩌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는 딸년 때문이지. 그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 이곳으로 내려왔지. 이모는 역시... 그러며 매양이가 소리내어 웃는다. 그런데 너는 어찌 이곳까지 왔니? 저도 명월관을 나와서 이것저것 해보다 적성에 맞지 않아 이곳에 기생집이나 하나 만들까 해서 왔지요. 그래? 부인은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을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래, 자식은 있고? 예, 아들 녀석 하나 있지요. 지금 몇 살인데? 열아홉이요. 부인은 더 이상은 양반과의 혼사에 진력이 났다. 매번 집안을 물어보고 가문을 따지니 그 대답하기가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다. 이미 한양에서 그 일 때문에 파원한 경험까지 있으니 그래서 송충이는 솔임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보다 했다. 그래? 그럼 이제 장가도 가야겠네. 그러게요. 이제 준비해야죠. 지, 먹고 살 돈은 다 준비됐고 서출이긴 하나. 머리가 비상하여. 지금은 과거 준비를 하고 있지요. 1차 초시에는 합격했고요. 그래, 잘 됐구만. 인물이야. 자네를 닮았을 테니 헌출할 것이고. 예, 인물 하나는 한양에서도 알아주지요. 그러게. 부인은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졌다. 너무 어렵게 신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매양이의 아들도 그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여보게 매양이, 내 수일 내로 자네 집에 한 번 내 딸을 데리고 놀러 감세. 그러세요. 그리하여 둘은 곧 만날 것을 약조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샛불도 당김에 빼냈다고 딸을 데리고 다음 날 당장 매양이 집으로 갔다. 여보게 나왔네. 이모, 빨리도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뒤에 장옷을 쓰고 있던 딸이 가볍게 목매를 했다. 이모, 딸인가 보. 어쩜 곱기도 하지. 자네 아들은 어디 있나? 잠시만요. 그러더니 일하는 하인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일렀다. 안체로 들어간 세 사람. 딸이 장옷을 완전히 벗고 얼굴을 내밀자 매양이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린다. 왜 그러는가? 아니요. 어디서 안면이 많은데요.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딸은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는데. 매양이는 그래도 이상한지 딸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본다. 잠시 후.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이번엔 부인이 깜짝 놀랐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아니, 자네는? 예, 제 아들이에요, 이모. 그러며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둘 다 깜짝 놀란다. 닮았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 코 왼쪽에 있는 작은 점과 토톰한 입술에 갸름한 얼굴형까지. 황망한 표정으로 부인이 물었다. 여보게, 자네 혹시? 김승지? 이모도 혹시? 김승지? 훈장 어른 계시오? 식전 대바람부터 김 첨지가 훈장 집에 찾아온 것이다. 아니, 김 첨지님. 일이 이른 시각에 웬일이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럽시다. 방으로 들어온 김 첨지.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소이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 훈장과 김 첨지는 매우 꼴끄러운 사이다. 아니, 훈장이 김 첨지를 보기가 곤혹스러운 것이다. 김 첨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공부하는 머리가 그리 조화롭지가 못하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잃어버리니 훈장의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김 첨지는 아들들을 신경 써달라고 갖다 바친 공물이며 때로는 기생집에 데리고 가서 온갖 사내진미에 기생과 잠자리까지 붙여주니 넙죽넙죽 받아 먹기는 했으나 그 뒤가 문제다.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통원하여 가르쳐도 두 놈 다 다음 날이면 언제 배웠냐는 시기니 훈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금껏 김 첨지에게 큰 소리만 뻥뻥 쳤지만 속과부터 낙방이니 대과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김 첨지가 찾아오니 이유도 모르고 좌불안석이다. 김 첨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내가 오늘 훈장을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딸 때문에 왔소이다. 김 첨지의 딸이라면 동네에서 유명한 왈패 아닌가.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못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니 나이가 스물둘이 되어도 시집을 못 가고 있다. 인연이 나를 닮았으면 얌전하고 조신할 터인데 지 에미를 닮아서인지 선머스마처럼 하고 다니니 내 고민이 많소이다. 그러니 중매는커녕 매파 한 번 안 다녀가니 내 어젯밤부터 곰곰이 생각하다 훈장을 떠올렸소. 예? 저라굽쇼? 제가 무슨? 훈장 밑에서 그를 배우는 놈 중에 괜찮은 놈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시오. 순간 훈장은 막막했다. 십중팔구 누군가를 그 딸념과 맺어주면 그 후에 원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아, 글쎄요. 아, 그리 빨리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요. 훈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들들 때문에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나는 아이가 없소? 아, 있습니다. 강수라는 아이가 있사온데 집안은 좀 어려우나 머리가 영특하고 반듯하며 허우대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나이는 몇이요? 지금 열여덟입니다. 응, 나이는 딱 좋구만. 내가 먹고 살 방법은 찾아줄 것이니 한번 다리를 놔보시오. 예, 오늘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확실하오? 예, 그럼은요? 네, 우리 훈장이 큰소리 치는 걸 믿을 수 있어야지. 장담한 대로면 우리 아들 둘이 장원급제해 있을 게 아닌가? 김천지 아들들이 대가리가 모자란 걸 어쩝니까 하고 큰소리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강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했다. 훈장은 당장 가서 강수 어머니를 만나 자처지종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김천지 딸의 못된 성격은 말하지 않았다. 강수 어머니는 돈 많은 집안에 장가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했다. 아이고, 그러면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수도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요. 훈장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김천지는 강수 어머니에게 혼수로 논 열맞이기를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홍시가 빨갛게 이고 가는 가을에 두른 혼례를 올렸다. 김천지는 알턴 이가 하나 빠진 듯 속이 후련했다. 강수는 다행히 먹고 살 것이 해결되니 놓았던 책을 다시 잡았다. 이듬해 아들도 낳았고 속과에도 합격하니 김천지 사위자랑에 입이 마를 날이 없다. 다행히 딸도 큰 문제 안 저지르고 조용히 지내니 걱정할 게 없다. 혼례를 올리기 전 아버지 김천지가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놓은 덕이다. 연희야, 너 이번에 시집가서 내 멋대로 굴면 이 애비도 널 안 볼 것이다. 내 서방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만이라도 조신하게 있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오늘은 대과를 보러 가는 날이다. 여보, 다녀오겠소?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그런데 며칠 후 한양을 다녀온 강수가 어깨가 축 처진 채 얼굴이 울상이다. 미안하오. 이번 대과는 낙방했소. 연희도 실망하여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 뒤로도 서너 번을 보았지만 연신 낙방이다. 더 이상은 시험 볼 용기도 없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다. 여보, 나 아무래도 과거와는 인연이 없는 듯하오. 이제 그냥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겠소. 그러자 연희가 악다구니를 쓴다. 으이그, 이 화상아. 내가 농사꾼하고 살려고 지금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산 줄 알아? 차라리 나가 죽어. 참아, 입에 담지 못할 말도 서슴없이 해댄다. 사실 낙방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연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홀례를 올리고 허구한 날 치마를 벗어대니 강수는 살 수가 없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부 좀 할라치면 뒷무를 하고 옆으로 와서는 코먹은 소리를 해대니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오로지 남편 알기를 절구공의로만 생각하니 잘될 턱이 있나. 어쨌든 과거를 포기하니 장인이 돼주던 생활비도 끊기고 연희하는 짓도 완전 바뀌어버렸다. 아니, 바뀐 것이 아니라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연희의 몸종이 되어버렸다. 물 가져와라, 밥해라, 떡이 먹고 싶다, 식혜가 먹고 싶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였다. 옆에서 그걸 보는 강수는 당장이라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그나마 혼수로 가져온 놈도 빼앗길 것이고 세살박이 아들놈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 애꿎은 담벼락만 주먹으로 두들겨 뗀다. 본성이 드러난 연희는 그야말로 개판이다. 동네 소방맞은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다니질 않나 산으로 둘러 놀러다니며 춤바람이 나질 않나 정말 가간이다. 강수가 한마디 할라치면 열마디로 덤벼드니 아예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러니 더욱더 기고만장해진 마누라 연희는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나 돼야 들어오는 게 다반사다. 더욱이 곧 어머니 생신날이다. 며칠 전부터 생신상 준비하라고 몇 번이나 일러주었지만 역시 아침부터 마실 준비를 한다. 여보 내일은 어머니 생신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야 서방놈이 이뻐야 시어머니 생신상을 준비하지? 하고 싶으면 내가 준비하던가 그러며 박가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마실을 간다. 그날도 역시 밤늦게까지 놀다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연희 그러더니 강수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바지를 벗긴다. 오로지 육합에만 관심이 있는 연희 제가 스스로 위로 올라가더니 절구를 찢는다. 그런데 너무 술이 취해서인지 하는 도중에 스르르 잠이 들어버리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넌 누구냐? 그러더니 강수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더니 이불을 두들긴다. 그 안에 있는 밝아벗은 마누라 연희는 아파서 비명을 지른다. 아이고 아파라! 누구냐? 그러며 눈을 뜨니 옆에 있어야 할 강수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그 안에 들어있던 남자가 쏜살같이 옷을 집어들더니 주랭랑을 친다. 네 이놈! 거기 서지 못할까? 강수가 소리를 치니 밖에 있던 모습이 그 남자를 잡아 몽속으로 둘둘 말았다. 그러더니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남자의 비명이 들리고 연희는 방 안에서 벌벌 떨며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돌쇠야! 얼른 이놈을 광가에 끌고 가거라! 예! 돌쇠는 거적대기를 돌돌 굴리며 광가로 향했다. 네 이놈! 지금껏 내가 어쩔 수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히 간부를 집에 끌어들여 이 짓을 해? 오늘 내년을 이 몽둥이로 황천길을 보내겠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했다. 여보! 절대 그런 일 없어! 난 당신인지 알았다고! 아니 인연이! 아직도 발뺌을 해! 진짜야? 여보! 난 저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안 되겠구만! 내 인연을 동원에 끌고 가서 주리를 틀어 곤장을 맞게 해야 정신이 들겠군! 여보 살려줘! 난 진짜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내 인연! 어찌 그 더러운 입에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느냐! 그러며 이물을 잡아채니 알몸의 연희가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다. 이래도 억울해? 강수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내 아무리 남자 노릇을 못한다 해도 유분수지! 간부를 집에까지 끌어들이다니! 한참을 서럽게 울던 강수가 소리쳤다. 어서! 옷 입지 못할까? 그러자 연희가 후다닥 치마 저고리를 입기 시작했다. 옷을 다 입더니 강수 옆에 다섯 옷이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한다. 강수는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연희는 밤새 훌쩍이며 강수에게 용서를 빌었다. 다음 날 연희가 바뀌었다. 안 하던 밥도 하고 아들도 챙기더니 시어머니에게 아침 문안 인사도 드린다. 얼른! 아침밥 챙겨오지 않고 뭐해! 강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예, 알았어요. 곧 들어가요. 그러자 방에 있던 강수가 혼자 빙글의 미소를 짓는다. 며칠 후 강수가 저녁 낮을 사촌 집을 찾아갔다. 여보게, 영만이 있는가? 형님 오셨소? 응, 날쌔. 그날은 고생 많았네. 아이고, 말도 마셔 형님. 다행히 모습 놈이 밖으로 유령껏 때려서 그렇지. 한 대라도 제대로 맞았으면 뼈도 못 줄일 뻔했습니다요. 그러게. 정말 욕받네. 그래, 형수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응, 완전히 밖이었어. 이제야 내가 살겠구만. 그러며 전대 주머니를 건네준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넣어두게. 형님, 나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요. 아내 알아? 내 성의이니 어서 받아두게. 그리고 주막에 가서 술 한 잔 하세. 좋습니다요. 둘은 사이좋게 주막을 향했다. 한 시골에서 하루는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 속에 쭉 늘어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들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성이 노시인 한 젊은 부인이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왔다. 이 부인은 농 속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옷을 꺼내 입고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여 화장품 향기와 함께 장롱나무 냄새가 섞여 몸에서 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에 한 일근 부인이 술잔을 받으며 말했다. 이 젊은 사람은 노과자 냄새를 심하게 풍기네 그려. 옛날 시골에서는 향기가 나는 향나무인 노과자나무로 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농 속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에 농 향기가 스며 있어 그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이 냄새를 보통 노과자나무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늙은 부인도 화장품 냄새와 어울려 더욱 진하게 풍기는 그 향나무 옷장 냄새에 대해 별다른 뜻 없이 노과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젊은 부인이 그 말을 잘못 알아들은 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 젊은 부인은 이 말을 노과조 냄새로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즉 자기 남편 송씨가 노씨니까 노과의 조냄새가 난다고 알아들은 것이었다.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느라고 남편 노씨의 양근을 만진 그 손에서 양근 냄새가 난다면서 자기를 놀리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실제로 밤에 남편의 연장을 만지면서 남편과 짙은 농담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노부인들도 역시 그렇게 짙은 농담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젊은 부인은 수줍어하면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을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 꼿꼿한 연장을 꺼내 보이기에 잠깐 잡아 만져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베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부인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상소리하는 보릇없는 여자라고 꾸지지며 밖으로 내조차 버리는 것이었다. 젊은 부인이 당황해하며 일어서서 나오는데 이때 젊은 부인을 따라온 여정이 썩나서며 웃으면서 말했다. 아시마님, 나가지 말고 잠시만 앉으십시오. 여기 계신 노부인들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손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남자의 양근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에 손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를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저희 아씨를 남편 연장을 좀 만졌다고 하여 나가라고 하시니 정말 노부인들께서는 남편의 그 물건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손금을 좀 보겠습니다. 노부인들께서는 모두 손을 제 앞으로 내보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늙은 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깊이 놓고 보여주려 하지 않으며 돌아앉아 웃는 것이었다. 이에 여정은 자기 아씨를 본래 자리로 안내하면서 말했다. 여러 노마님께서는 이제 우리 아씨를 쫓아내지 않으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아씨마님, 여기 모이신 부인들 모두 노소 가릴 것 없이 같은 손을 가졌으니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자 노부인들도 모두 웃으면서 젊은 부인을 자리에 가 앉으라고 권했다. 한 부인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오직 아들과 딸, 폿, 남매를 정성으로 길렀는데 아들이 점점 자라 서당에서 그를 읽고 이제는 의옷한 선비가 되었다. 그런데 부인이 아들의 독서에 관심을 갖고 옆에서 지켜보곤 하는 동안에 한자에 대한 지식을 약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면 한문 수거나 고사성어 등 문자 쓰기를 좋아하는 포릇이 생겼다. 이렇게 되니 부인은 새로운 한문 단어를 들으면 꼭 기억해 두었다가 뒤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애썼다. 하루는 아들이 모친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어머니, 친구들이 내일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놀러오니 술상을 마련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 참 잘 되었다. 내 술상을 잘 마련하마. 부인은 아들의 말에 속으로 매우 기뻤다. 옳지. 아들 친구들은 모두 훌륭한 선비들이니까 술을 마시고 놀면서 많은 문자를 쓰겠지. 내 이번 기회에 많은 문자를 배워두었다가 써먹어야지. 이튿날, 아들 친구들이 사랑방에 모이니 부인은 술상을 차려들여 놓은 다음에 창문 밖에 서서 젊은이들의 얘기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얘기 속에 다른 말들은 거의 이해가 되는데 용도질, 비력질, 요분질 등 세 단어는 처음 듣는 말이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부인은 아들에게 물었다. 예야, 어제 너희들이 놀 때 들으니 다른 말들은 대강 알겠는데 용도질과 비력질, 그리고 요분질이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 좀 가르쳐다오. 옛, 어머니, 그 말들을 다 들으셨어요? 모친의 물음에 아들은 매우 당황하며 난처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용도질은 용이 위로 힘차게 속아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꽂는 모습을 뜻하는데 남녀교합 때 남자의 힘찬 운동을 상징하는 말이며 비력질은 팔을 뻗어 아래위로 끄덕이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역시 남성의 힘찬 물건이 움직이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요분질은 남녀교합 때 여성이 허리 부분을 흔들어 감흥을 도두는 말이니 이런 말을 모친에게 바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곧 긴장을 풀고 의젓하게 거짓말로 꾸며서 대충 이렇게 설명해드렸다. 어머니, 용도질과 비력질은 남자들이 담배 피우고 장기 바둑 두는 것을 뜻하고 요분질은 여자가 바느질하고 수놓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말이고 고상한 말이 아니니 절대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헌데, 이것이 크게 문제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모친은 이 말을 아들이 설명해준 그 뜻으로 알고 어떤 기회에 서먹을 요량으로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고 있었다. 얼마 후에 부인은 딸을 출가시켜 사위를 보게 되었는데 딸이 시집간 뒤 사위가 처음으로 처갓집에 다니러 왔다. 부인은 사위에게 술상을 차려 대접하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에 옆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아, 음식을 든 다음에 사랑방에 나가서 처남과 함께 용도질도 하고 비력질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게나. 그리고 내 딸아이가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요분질 하나만은 나무랄 데 없이 잘하는 편이라네. 잘 부탁하네. 이 말을 들은 사위는 장모를 한 번 길뜻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고 아내를 음탕한 집안의 딸이라며 부지져 친정으로 쫓아보냈다. 이에 부인의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모친에게 물었다. 어머니, 매부가 왔을 때 혹시 무슨 말을 잘못하신 게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다니? 아무런 흔들만한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전에 가르쳐준 비력질 등 그 문자를 썼을 뿐이다. 어머니, 아이참 그 말들을 매부에게 했어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내 급히 가서 해명해야겠습니다. 애는 장기바둑 두면서 노는 것이 뭐 나쁘냐? 그리고 내 누이 동생이 바느질 하나는 정말 잘하지 않니? 아들은 모친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는 곧장 매부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사실을 설명한 다음 매부, 이것은 모친의 잘못이 아니고 순전히 내 실수이니 용서해 주게나. 정말 잘못되었네. 하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얘기를 들은 신랑은 크게 웃고 가마를 가지고 처가로 가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다. 시골에 사는 한 사람이 목수를 고용해 집을 짓는데 목수의 기술이 너무나 능숙하여 조금 더 실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목수를 칭찬하니 목수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기둥 위 들뽀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동안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도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 여기 바닥에 넓적한 돌을 쭉 깔아놓고 내가 도끼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자신이 있으니 그것을 시험하여 내기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어. 이와 같이 자신 만만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주인이 이보게 목수 만약에 실수하여 도끼를 떨어뜨리면 그 비싼 연장이 못 쓰게 될 테니 쓸데없는 자만심은 버리는 것이 좋소. 사람의 실수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화가 난 목수는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 여보 주인장 만약에 내가 실수하여 도끼를 떨어뜨리면 나는 한평생 이 집 종이 되고 내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한 번도 도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당신 아내를 나에게 주기로 내기합시다. 어때요 내기를 하시겠어. 이 말에 주인도 오기가 나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 그 후 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데 목수는 자신만만하게 일을 하며 정말 한 번도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자 주인은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고 슬퍼하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은 부인은 깔깔대고 웃으면서도 여보 참 당신도 누가 그런 쓸데없는 내기를 하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같이 힘없는 남자 대신 건장하고 힘있어 보이는 저 목수를 새 남편으로 얻으면 큰 복이네요. 새로운 기분에 또 힘차게 잘해줄게고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하며 기쁜 듯이 웃고 약을 올렸다. 이유로 남편은 부인이 무종하게 생각되어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몸이 새약해져 누워 끙끙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누워 공연이 걱정만 하지 말고 보기 싫으니 2, 3일 동안만 친척 집에 가서 있다가 오시오. 이와 같이 부인은 일부러 남편을 구박해 멀리 보내놓았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얼굴에 화장을 곱게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목수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때 목수는 지붕에 올라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곧 부인은 목수가 올라가 일하고 있는 지붕 아래에 가서 땅바닥에 반드시 누워 위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여보, 내가 당신 아내가 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이 물음에 목수가 내려다보니 부인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반드시 누워 있는데 그 색정적인 자태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야 정말 좋지요. 헌데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구려. 이때 부인이 슬그머니 앞가슴을 불허치며 말했다. 예, 말하지요. 힘없는 남편을 진작 때내 버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 정말 좋습니다. 힘 좋은 당신을 따라가서 밤마다 즐기는 그 행복을 어찌 말로써 다 표현하겠어요? 어떤 때는 겉옷만 입고 당신을 맞이할 것이고 또 덜어는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당신 앞에서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는 이 몸을 불태워 받들어 드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도 그 기분을 알만하지요? 이러한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목수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다리 사이의 연장이 꿈틀대면서 팔에 힘이 빠져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귀 자루가 손에서 벗어나 땅바닥에 깔아놓은 돌 위에 가서 떨어졌다. 이에 부인은 털털 털고 일어나 복귀를 집어들고 말했다. 당신은 내일부터 약속한 대로 우리 집 종이 되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부인은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당신이 뒤에 또 이런 내기를 하면 내 정말 힘센 남편을 따라갈 테니 조심해요. 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복귀를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로 남편은 부인을 상전처럼 받들면서 살았고 목수는 약속한 대로 종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크게 웃었다. 그렇다. 명철한 부인은 나라도 기울게 한다고 일러오고 있지 않은가. B인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도 오히려 여유가 있다는데 하물며 한 남자를 망하게 하는 것쯤이야. 이 부인도 어리석은 두 남자를 손안에 쥐고 놀았구먼. 농촌에 사는 한 집에 딸이 있었는데 사위깡을 고르다가 그만 혼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애를 태우다가 드디어 한 노총각과 혼인이 결정되니 처녀의 부모는 물론 노처녀 자신도 무척 기뻐하면서 혼인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혼인 날은 해일즉 폐지 날이었는데 이틀 전인 유일인 당날이 되니 노처녀는 왜 이렇게 날이 더디냐? 얼른 이틀 밤이 지나면 좋겠다. 하고 애를 태우다가 마침 용변이 마려워 변소에 가앉았다. 이때 뒤따라온 개가 변소에 앉은 처녀 앞에 와 쭈그리고 앉아서는 꼬리를 흔들며 처녀를 쳐다보고 반기는 것이었다. 이틀 밤만 지나면 하고 손가락을 꼽던 처녀가 무심히 앞에 앉은 개를 바라보다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개를 보고 눈을 흘기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원망했는데 그만 이소리가 처녀 자신도 모르게 크게 나고 말았다. 앞에 앉아있던 개는 자기를 야단치는 줄 알고 시무룩해졌고 뜰에서 벼를 너로 말리고 있던 늙은 여종은 이 말을 듣고 싱긋이 웃었다. 처녀가 변소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는데 뜰에 있던 늙은 여종이 나다를 쪼아먹는 닭들을 보고 야단치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후여! 이 놈 닭들아! 저리가! 육가베! 너희 닭날만 없었더라도 오늘이 곧 개날이 되고 내일은 바로 돼지날로 우리 아씨 혼인 날이지 않아? 쓸데없이 너희 닭날이 끼어 우리 아씨를 저렇게 애태우게 해? 늙은 여종의 능청스러운 입말에 방 안으로 들어가던 처녀는 뒤돌아보면서 싱 웃고 부끄러워했다. 해악을 잘하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물었다. 모두들 대답해봐요. 숙회가 오줌을 눌 때 보면 뒷다리 하나를 들고 오줌을 누지 않소? 왜 그러는지 아시오? 이에 대해 모두들 오줌이 뒷다리에 묻으니까 그런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의 설명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연달 옛적 방고왕 홍원년 초 방고왕이 가마에게는 네 개의 다리를 점지해 주고 개에게는 세 개의 다리만을 점지해 주었다. 이에게는 공정치 못하다고 불평하며 왕에게 상소했다. 대왕! 사람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마소튼 한자리에 가만히 둔 채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끓이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네 개의 다리를 점지하시고 우리들 개는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데도 세 개의 다리만을 점지하셨습니다. 개는 낮에는 사람을 따라 사냥하러 다녀야 하고 밤에도 또한 쉬지 못하고 도적을 지키면서 집안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하는데 다리가 세 뿐이니 저 가만히 앉아있는 가마소태에 비하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 상소에 접한 반고왕이 깊이 생각해 보니 개의 불평이 이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듣거라 내 미처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처치가 잘못된 것 같다. 가마소태 점지한 네 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를 떼어 개에게 붙여주노라. 이 새로운 처치에 따라 가마소튼 다리가 세 개로 되었고 개는 네 개의 다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개는 왕으로부터 특별히 하사받은 이 한 개의 다리를 매우 고귀한 것으로 생각해 항상 소중하게 여겼고 오줌을 눌 때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 다리를 들고 누는 것이라 했다. 한 절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있었다. 늙어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하겠기에 탑을 길로 몰래 그 고기를 만두에 넣어 먹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새벽에 탑이후로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스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두 가지 종류의 만두를 만들었는데 즉 한 종류의 만두에는 탑고기를 넣어 만들고 다른 종류에는 탑고기를 넣지 않고 채소만 넣어 만들었다. 그러고는 탑고기가 든 만두를 암만두 채소 만든 만두를 수만두라 이름 붙인 후 심부름하는 동자승에게 이렇게 일러 놓았다. 이야 잘 듣고 명심해 손님이 와서 만두를 가져오라고 하면 순만두를 가져오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암만두를 가져와야 하느니라 꼭 기억해 두었다가 실수가 없어야 한다. 노스님은 노스님은 이와 같이 동자승에게 단단히 주의를 시켰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이 왔다. 노스님은 손님과 함께 불당에 앉아 담론을 하다가 길게 동자승을 불러 이외야 만두를 만두를 따끈하게 데워서 가져오도록 해라. 하고 위험있게 명령했다. 그런데 동자승이 가지고 나온 만두를 보니 암만두였다. 나의 어린 동자승이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온 것이 불행히도 암만두였던 것이다. 스님은 손님 앞에서 도로 가지고 가 받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할 수 없이 닭고기 가든 만두를 그대로 손님에게 대접했다. 하지만 절에서 고기 만두를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손님에게 이렇게 변명을 했다. 오늘 손님은 귀한 분이어서 일부러 닭고기를 넣어 만두를 빚었습니다만 그러나 부처님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노스님은 겸면적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손님을 쳐다보았다. 이에 손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노스님 부처님께서도 연세가 많으신 노스님을 이해하시겠지요. 닭도 암놈과 순놈이 있는데 만두라고 어찌 암만두 순만두가 없겠습니까? 암만두로 알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러고 크게 웃으니 노스님은 자신의 비밀이 이미 널리 누설된 것을 알고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함께 한바탕 웃더라.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혼길을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네 사람의 신랑감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낭자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자라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랍니다. 이렇게 설명한 중매쟁이가 처녀의 눈치를 살피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집론 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요. 그 다음은 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이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 이랍니다. 뻗어나온 양근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 이지요. 낭자 어때요? 이넷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보아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중에서 신랑담을 고르라고 재촉했다. 설명을 들은 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노래를 지어 대답하였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아내 고생만 시키고 화를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는 일이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뭘 해도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리는 그 억센 청년이 내 맘에 꼭 든 든 든 든 든 든 든 어느 절에 노스님이 앞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절에 놀러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이 이 앞말은 검정 갈 귀에 이마에는 흰 무늬가 있어 특이하니 뒷날 새끼를 낳으면 틀림없이 어미를 닮은 저렇게 무늬가 있는 좋은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꿈었녀. 아마도 무늬가 더 선명하겠지요. 노스님의 말에 손님도 맞장구를 쳤다. 이때 노스님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어린 봉자승이 옆에 있다가 노스님과 손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큰스님 소인 생각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코 어미를 닮은 망아지가 태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놈아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저리 가지 못할까 노스님은 당돌하게 나서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동자승을 나무라며 쫓아버렸다. 그리고 노스님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당돌한 행동을 잘하는 이 동자승을 어느 때고 한 번 기회를 보아 길을 걷고 줄이라고 벼르고 있었다. 며칠 뒤 마침 절에 큰 포패가 열려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때 노스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 또다시 기르고 있는 그 앞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은 다음 동자승에게 물었다. 이놈아 너는 전날 이 앞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망아지가 어미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어? 어디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을 한 번 해봐. 어린 것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 쓸데없는 소리래. 이렇게 추궁하니 동자승의 대답은 매우 걸작이었다. 예, 스님 말씀 올리지요. 노스님께서는 절 뒤 암자에 사는 비군이와 정을 통하셨지요. 그러고 얼마 뒤 그 비군이가 임신을 했기에 소인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머리를 깎은 중이나 비군이가 태어날 것으로 믿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태어난 아이를 보니 중도 비군이도 아닌 보통 속새 아이와 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말의 새끼도 어미를 담지 않은 보통 망아지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러고 달아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우스워 모두 얼굴을 돌리고 노스님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한 젊은이가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웃의 사는 장난 좋아하는 사람이 신랑과 장인을 함께 속여서 곤란을 당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먼저 신랑에게 이렇게 일러놓았다. 이 사람아 자네 처가에서 자네에 대해 양근이 잘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네 그려. 그러니 만약에 처가에 갔을 때 장인이 한번 보여주게나 하고 말하면 서슴지 말고 곧장 연장을 꺼내 꼿꼿하게 세워 보여줘야 하네. 명심하게나.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꾸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웃 사람은 다시 그의 장인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어르신의 새 사위가 제 친구인데 작은 옥퉁소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썩 잘 봅니다. 그런데 늘 숨기고 있어서 그 옥퉁소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어르신 친구분들도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위가 오는 날 어르신 친구분들을 초청해놓고 사위에게 한번 보여주게나 하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재주를 보여줄 것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거짓말을 꾸며서 일러두었다. 며칠이 지나 사위가 처가해오니 장인은 곧 이웃 노인들에게 새 사위의 옥퉁소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초청했다. 그래서 음식을 장만해 술상을 차려놓고 이웃 노인들이 쭉 불러앉아 있는데 장인은 사위를 불러 인사를 시킨 다음 사위에게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 자네 지금 한번 보여주게나 그러자 사위는 이웃집 사람에게서 이미 들은 말이 있어 일어나 서슴없이 바지를 내리고 힘차게 일어선 연장을 꺼내 흔들어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인 어른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 현장은 이렇게 크고 꼿꼿합니다. 이에 장인은 이웃 노인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이 사람아 그 무슨 짓인가 정말 무색하구먼 라고 말하며 몽둘바를 몰라했다. 이때 장인은 무색하다는 말을 부끄러워 볼 나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사인은 이것을 무색이라는 한자의 뜻대로 새겨 색깔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인은 자신의 양근에 왜 색깔이 없느냐고 장인이 불만을 표시하는 줄 알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장인 장인 어른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붉은색에 검정띠를 둘러 발령주의 무늬와 같은 예쁜 색깔인데 어찌 색이 없다고 하십니까? 사위가 양근을 잡고 이렇게 설명하니 모여있던 이웃 노인들은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낯을 돌린 채 웃으며 헤어졌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끝내 알지 못하더라. 옛날 시골 집에는 길다랗게 생긴 큰 방이 있어서 그 중간에 탄막이를 설치해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 사용했다. 그래서 두 방에서는 각기 옆방에서 하는 말소리가 잘 들렸다. 그리고 이 둘로 나뉜인 길다란 방에는 불 때는 아궁이가 하나뿐이었는데 아궁이 가까운 쪽에 따뜻한 방을 아랫방 하방 이라고 아궁이에서 먼쪽 추운 방을 윗방 상방 이라고 했다. 한 집에 마침 사위가 다니러와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사위를 칸막이의 윗방 코 상방 에서 자게 하고 장인 장모는 칸막이 아랫방 인 하방 에서 잤다. 사위가 자다가 잠을 깨니 마침 장인 장모가 춘정이 발동해 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속삭이는 소리가 환히 들렸다. 장인 장모는 속살을 맞대고 기분이 매우 고조되어 감격적인 목소리로 먼저 장인이 이렇게 속삭이는 여보 부인 나는 말이오 이렇게 좋을 때에는 두 귀가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장모는 또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 여보 영감 저도 그래요. 영감이 이렇게 잘해줄 때에는 제 팔다리에 뼈마디가 탁 풀어져서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이러면서 여러가지 애교어린 말들이 오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의 작업은 끝이 났다. 일이 끝나고 한참 동안 누워있던 장모가 장인에게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여보 영감 아마도 우리의 흥분된 속삭임을 윗방에서 자는 사위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영감이 내일 아침에 사위에게 얘기해서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않도록 잘 타일러 봐요. 부인의 걱정에 장인은 이튿날 아침 사위를 불러 앉혔다. 이 사람 사위 내 말 잘 듣게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말하기 좋아하고 흉을 잘 보지만 자네는 그런 쓸데없는 남의 말일랑 아예 입에 담지도 말게나 무슨 말인지 알만하지? 예 장인 어른 알겠습니다. 이 사위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남의 얘기를 들으면 두 귀가 꽉 막혀버리고 팔다리 뼈마디가 모두 탁 풀어져서 완전히 녹아버리니까요. 그러니 장인 장모님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한 사위는 장인을 쳐다보면서 웃었다. 이에 장인은 민망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모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경상도의 한 조그마한 절에 나이 많은 큰스님이 어린 동자승을 가르치면서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동자승이 보니까 쌀이 조금 들어있는 독에 쥐가 들어가 쌀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동자승은 곧 큰스님에게 달려가서 숨을 몰아시며 큰스님 쌀독에 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섭고 겁이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한참 동안 염불만 하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보면서 대답했다. 이야 내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차마 너에게 이 말은 일러줄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쥐가 독에 들어갔을 때에는 독 아가리에 자루를 씌우고 독을 옆으로 비스듬히 눕히면 쥐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때 자루 아가리를 우물여 묶으면 쥐는 꼼짝없이 자루 속에 갇히게 되느니라. 내 어찌 쥐를 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로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동자승이 아무 말도 않고 쌀떡으로 달려가서 큰스님이 일러준 방법대로 하니 과연 쥐가 자루 속으로 들어가 갇히었다. 그런 다음에 동자승은 다시 큰스님에게로 달려왔다. 큰스님! 스님 말씀대로 하여 쥐를 자루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쥐를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자승의 말을 들은 큰스님은 역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무아미타불. 내가 어찌 참아 쥐를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쥐를 죽이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 쥐를 죽이는 방법은 이러하느니라. 자루를 들어 힘껏 땅에 여러 번 맺히면 쥐는 곧 죽게 되느니 그렇다고 해도 내 너에게 이런 방법으로 쥐를 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로다. 큰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자승은 곧장 달려가서 쥐가 든 자루를 땅에 맺혀 그 쥐를 죽이더라.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갑자기 깜깜하게 어두워지더니 많은 비가 쏟아지고 내성 병력이 쳐 길가던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비를 피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길가에 한 집으로 내된 명예 길선이 비를 피해 몰려들었다. 뛰어들어온 손님들이 젖은 옷을 수습하고 정신을 차려 집안을 살펴보니 그 집에는 젊은 남자가 아내와 함께 방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부인이 매우 곱고 잘생겨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젊은 남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간간이 천지를 울리는 내성 병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놀라서 두려워하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곤 했다. 그러나 부인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의젓하게 앉은 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때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 중에 농담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웃고는 아 여러 손님들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서 혼자만 즐기고 남에게는 좀 빌려주거나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이런 욕심 많은 사람에게 이럴 때 뇌성병력이 내려와서 때려주면 속이 시원하겠지요. 이 말에 사람들이 주인 남자를 쳐다보면서 일제히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주인 남자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듯 어리둥절해 하는데 부인은 시 웃으면서 손님들을 한번 길끗 쳐다보고 말을 받았다. 아 손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물건을 빌려달라거나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도 좀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겐 뇌성병력이 내리쳐도 좋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좀 나누어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빌려주지 않는다고 협박부터 하는 무례한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뇌성병력이 알아서 먼저 그 사람부터 내리치겠지요. 길손들은 이 부인의 말을 듣고 조금 전에 말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 이러는 동안 비가 그쳐 사람들은 불뿔이 흩어져 떠나는데 부인의 남편은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 알지 못하고 두리번 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상골에 한 선비가 집안이 넉넉하여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선비는 날마다 밤중에 종을 데리고 집안을 한바퀴 돌면서 혹시 도둑놈이 들지 않았나 하고 살폈다. 하루는 주인이 밤중에 순시를 돌면서 종에게 어두울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와 주진이라 이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나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하고 주의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호랑이가 담장 밖에 있다가 듣고 생각하며 호랑이는 곧 나이인데 그렇다면 주진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주의를 시키는 것일까 알 수가 없네 하고 의문을 품었다. 호랑이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주지를 알 길이 없어서 잔뜩 긴장했다. 주지란 광배들이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무서운 모습으로 변장하고 밤중에 남의 집에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래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호랑이가 알 리 없었다. 어쨌든 호랑이는 이 선비의 집안으로 들어가 마우간에 가서 말을 잡아먹고는 거기에 서서 혹시 주지가 나타나지 않나 하고 상황을 살폈다. 이때 마침 말을 훔쳐가려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마우간으로 가서는 말을 잡아먹고 서있는 호랑이를 말로 알고 몽해를 씌워 올라탔다. 이에 호랑이는 잔뜩 긴장하면서 아니 이게 바로 그 무섭다고 하던 주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뒤쳐 나와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를 달렸는지 날이 훤히 새는데 도둑이 보니까 타고 있는 것이 말이 아니고 호랑이가 아닌가. 도둑은 무서워 기절할 뻔하다가 끼어내려 길가에 속이 빈 큰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이때 마침 곰이 지나가다 보니 호랑이가 몽해를 쓰고 달려오기에 하도 이상하여 호랑이에게 물었다. 이 새벽에 삼군 어른께서 몽해를 쓰시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말 말아 주지라는 짐승이 나를 올라타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길가에 나무 구리 있어서 주지는 거기로 들어가고 나는 간신히 탈출해 왔어. 너도 주지를 조심해. 아니 산군 어른 산속에는 산군인 호랑이와 곰인 내가 가장 무서운 동물인데 또 다른 동물인 주지라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서 그놈을 찾아 물어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곰은 도둑이 들어가 숨어있다는 나무 구멍 앞에 가서 밖을 향해 버티고 앉았다. 이에 도둑이 안에서 보니 곰의 음랑이 축 쳐져있기에 올커니 너 이놈 미련한 곰아 나한테 고생 좀 해봐라. 학원은 바지끈으로 쳐져있는 음랑을 묶어 힘껏 잡아당겼다. 곰이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치니 그 소리에 산이 무너지는 듯했다. 곰이 비명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달려와 보고는 바로 그놈이 주지일세. 곰아 내 말 안 듣고 미련한 행동을 하더니 영락없이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가엾어라. 라고 말하고는 멀리 산속으로 달아났다. 그때 마침 산에 나물 태로 왔던 부인 몇 사람이 하도 계곡물이 맑아서 옷을 모두 벗고 맨몸으로 맨몸에 들어가 멱을 감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호랑이가 몽해를 쓰고 달려오니 부인들이 놀라. 옷을 입지도 못하고 맨몸으로 우르르 숲속으로 달려가. 별 수 없다. 우리들이 서로 나란히 붙어서서 엉덩이를 호랑이 쪽으로 내밀어 큰 동물로 보이게 하면 호랑이가 감히 달려들지 못할 거야. 라고 의논했다. 그러고는 맨몸으로 나란히 서서 어깨동물을 한 채 허리를 굽혀 엉덩이를 호랑이 쪽으로 쑥 내밀고는 가만히 서 있었다. 호랑이는 옷을 벗은 부인들이 구무리고 서 있는 뒷모습 즉 엉덩이 사이에 있는 옥문을 보고는 생전 처음 보는 짐승의 입이라고 생각했다. 그 참 희한하네. 내 지금까지 많은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보았지만 모두 입이 옆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여러 입이 모두 세로로 찢어져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짐승이란 말이냐. 그렇지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주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피니 또한 입가에 털이 많이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아 정말 주지로다. 이놈이 조금 전에 그 곰을 잡아먹고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저것 봐라. 곰을 잡아먹을 때 입가에 묻은 털이 아직까지 붙어있지 않은가. 무서운 놈. 호랑이는 겁을 먹고 있는 힘을 다해 산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버렸다.